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종교가 어떻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우연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0년 한 초반인데 그 당시에 제가 소속했던 학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종교에 대해서 그 종교의 전문가가 나와서 종교가 어떻다 하고 그에 대해서 그 종교를 믿거나 안 그러면 그 종교에 관심 있는 분이 정신치료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저는 불교에 대한 토론자로 나가서 불교와 정신치료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자리에서 하루 종일 여러 종교에 대해서 들어보고 저 나름대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여러 종교가 보니까 틀린 점도 있고 일치하는 점도 있습니다. 틀린 점은 뭐냐면은 어떻게 태어난다 죽으면 어떻게 간다 어디를 간다 누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 또 살아있을 때 행불행이 어디서 온다 이런 건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제가 그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는 우리 마음을 정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망을 정화하라는 게 모든 종교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남을 도와라 또는 이웃을 도와라 하는 남을 도와라는 것. 이 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듣고 느낀 게 아 모든 종교들이 다 이래 좋은 거구나.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는 참 좋은 걸 가질 수 있구나.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을 정화라. 뭐 욕심이든지 화든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남에 대한 배려나 남을 도와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키면 소위 말하는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사람이 이상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어떤 종교가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달라이라마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어로 이야기하면 My religion is kindness. 그러니까 내 종교는 친절함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듣고 참으로 참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는 친절하게 돼주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종교가 이 친절함을 다하고 그 바탕 위에서 종교적인 거를 추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처님께서 이런 다른 종교 또는 그 당시에 육사 외도 중에 한 사람이죠. 니간타 낫다 부타라는 그 종교에 대한 어떤 배려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걸 한번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경이 시하 경입니다. 시하. 시하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 대장군이 지금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리차이족의 대장군인데 니간타 낫다 부타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시하 대장군이 상당히 마음이 순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하 대장군이 사람들이 집회소에 모여서 부처님, 법, 성가를 칭송하는 걸 듣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처님, 법, 성가를 칭송하는 걸 듣고는 아, 그분 세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라하니고 정등각자일 것이다. 아, 그러는 자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내가 한번 칭겨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서성인 니간타 낫다 부타를 찾아갑니다. 니간타 낫다 부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하여 그대는 업지음을 말하는 자인데 왜 업지음, 업서는? 그러니까 그대는 업서를 말하는 자인데 업에 대한 걸 말하는 자인데 업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자인 사문고따마를 왜 만나라고 하려고 하느냐 이 사문고따마는 업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서성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냥 그 마음이 누구로 없어진 거죠. 그러고 있다가 또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걸 하는 걸 목격하고 난 뒤에 또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니간타 낫다 부타에게 가서 말하니까 똑같이 사문고따마는 업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왜 업이 있는 걸 말하는 당신이 찾아가야 되나 해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또 그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이제는 니간타 낫다 부타를 찾아가면 똑같은 말할 거고 내가 일단 한번 만나보자 이래서 부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0대의 마차를 가지고 찾아갔답니다. 지금 같으면 차가 한 500대 간 거죠. 그러니까 500대 안에 사람들도 탔을 거고 물건도 있을 거고 엄청난 행렬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기 때문에 존칭이 세존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열의 십부 중에 하나가 세존이거든요. 사문고따마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존칭을 쓴 거죠. 세존이시여 하면서 이제 한간에 이런 말이 있다. 사문고따마는 업지음없음을 말하는 자로서 업지음없음의 법을 쓰라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인도한다. 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업 짓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존께서 그 말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 겁니까? 세존을 거짓으로 흘뜻지 않고 세존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복합니까? 그래서 그 말을 또 누가 반복하면 그 사람한테 나쁜 견해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저는 세존을 비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당시 항상 확인할 때는 누구든지 이런 말 해요. 시아대장군뿐만 아니라 나는 세존을 비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업지음없음을 말하는 자다. 업지음없음으로서 제자들을 벌은 법을 쓰라고 인도한다. 이런 말은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나 불교의 어떤 면을 보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했으니까 부처님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바르게 그 이유 때문에 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은 바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르다는 거예요. 그런 바른 이유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사람이 사문고타만은 업지음없음을 말하는 자라서 업지음없음에 법을 쓰라고 그거로 제자를 인도한다. 그 바른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밖에서 불교를 볼 때 부처님 말씀하신 걸 볼 때 그 사람 나름대로 아 부처님은 업이 없다고 말하는 업 짓는 게 없음을 업을 안 지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걸 말했다고 말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으니까 이제 니간타 나타프타도 그래 이야기하고 시아 대장군도 그런 식으로 말을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 한 가지로 끝난 게 아니라 통틀어 이 여덟 가지에 대해서 한간에 떠도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 이유 때문에 나에 대해서 바르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문고따마는 업 짓는 것을 말하는 자로서 업 짓는 법을 쓰라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이유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문고따마는 담멸을 말하는 자다. 그래서 담멸의 법을 쓰라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이끈다. 지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업 지음 없음. 그 다음 업을 짓는 거 담멸. 그 다음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문고따마는 혐오를 느끼는 자라서 혐오. 그래서 혐오의 법을 쓰라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인도한다. 혐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해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 뭘 말하냐면 사문고따마는 어떤 그 바른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바르게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문고따마는 폐지론자다. 뭘 폐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지하기 위해서 법을 쓰라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이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의 여러 측면을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각자가 뭐 이래 본 그대로 말하는 그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문고따마는 고행자다. 그래서 고행의 법을 설한다. 자기가 볼 때는 고행자예요. 사문고따마는 고행자고 그런 고행을 설하고 그것으로 제자들 인도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사문고따마는 못해들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해들지 않는 자다. 그래서 못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고 그런 또 법으로서 제자들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딱 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사문고따마는 편안한 자다. 안식을 얻은 자다. 그 안식을 얻은 최상의 자로서 그런 사람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법을 설하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또 인도한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어떤 업 짓는 것이 없다. 업을 짓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의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문고따마는 몸으로 또 몸으로 짓는 나쁜 어떤 행위 또 말로 하는 또 나쁜 말 또 마음으로 하는 나쁜 의도 생각했겠죠. 그거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불선법들을 짓는 사람한테 그런 업을 짓지 마라. 그런 글을 보고 부처님은 업 짓지 마라 하는 그런 업지음 없음을 그런 이유로서 말하고 그 사람은 바르게 말하는 거고 내가 그런 면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것을 저지르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불선업을 나는 짓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은 짓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그 말은 타당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업을 지으라고 가르치는데 뭐냐면 나는 몸으로 좋은 행위 또는 말로 마음으로 좋은 것을 하라는 것을 여러 가지 가르치고 그런 걸 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법들을 지으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그 이유다. 그런데 제가 니간타 나타푸타가 뭘 가르치냐면 어찌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철저한 가르침을 해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찬물을 마시지 마라 그래요. 찬물 속에는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을 마시지 마라. 생명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찬물을 마시지 마라. 또 모든 악을 짓지 마라.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단속해라는 아주 극단적인 가르침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된 종교가 바라문교고 그 다음에 그에 반발한 다른 가르침인 육사 외도가 있고 불교가 있었는데 보면 다른 것들은 그냥 어찌 보면 아주 극단적인 사견이에요. 그에 비해서 니간타 나타푸타는 너무 극단적으로 좋은 것을 하려고 하고 지혜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약간 이상한 것들을 좀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불교하고 충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니간타 나타푸타 제자하고 부처님 제자나 부처님하고 이런 가르침이 어쩌고 법이 왔다 갔다는 경우가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뭔가 좋은 걸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니간타 나타푸타도 그래 이야기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시아 대장년도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담멸을 가르친다. 고타마 부탄 하는 사람을 잘 들어보면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사문 고타마는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탐진치라고 그러죠. 이것에 담멸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실제로 나는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의 담멸을 가르치고 나는 여러 가지 나쁜 불선업들을 담멸하는 걸 가르친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러고 그 사람은 바른 말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는 혐오하는 자다. 뭘 혐오하냐면 몸으로 또 말로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나는 혐오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불선법들을 혐오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폐지론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을 폐지하고 여러 가지 나쁜 불선업들을 폐지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고 그 사람이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행한다는데 나는 나쁜 불선법에 대해서 고행한다. 그리고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 말로 짓는 마음으로 짓는 나쁜 것들에 대해서 고행을 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나는 아까 말한 탐진치나 그 다음에 뭔가 말과 마음으로 짓는 나쁜 것, 그 다음에 불선법 그런 고행을 통해서 나쁜 불선법들이 제거되고 그 뿌리가 잘리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 이 표현은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인도가 야자수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줄기가, 뿌리가 잘려버리고 줄기만 남은 그런 야자수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탁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되고 멸절되고 미래에 다시는 그런 불선법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된 자를 나는 진정한 고행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나는 내 생에 다음 생에 못해들어 다시 존재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제거되었다. 그 뿌리가 잘리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그럼 그건 다시 야자수는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유법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럼 되고 멸절되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 생기지 않게끔 된 자를 나는 못해들지 않은 자라고 말한다. 그런 것을 보고 또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최고의 어떤 편안함, 최고의 어떤 안식을 얻은 자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편안하게끔 나는 법을 서라고 그것으로서 제자들을 인도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니까 이 시아 대장군이 자기 의문이 충분히 풀린 것 같아요. 충분히 풀리니까 이제 참 언제나 이제 이 저 귀해할 때는 이 표현을 씁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또는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이 또는 방향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합고 법과 비후성가에 귀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제가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해하겠습니다. 이건 정형구입니다. 항상 부처님 앞에 와서 귀해한 사람들은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니간타 낫다 부타를 떠난다는 겁니다. 자기 종교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역량적인 사람이 이제 부처님 말씀에 가말을 듣고 아 이거는 분명한 진리고 이분은 깨달은 자다 해서 이제 귀해를 하니까 부처님의 이제 이 반응이 아까 제가 처음에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배려 또는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의 사람에 대한 배려 어찌보면 또 그 사회의 안정과 그런 걸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여기서 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시하여 심사숙고한 후에 행하라.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대와 같이 잘 알려진 사람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래 말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아 대장군이 세존이시여. 세존에 방금 하신 그 말씀에 저는 더욱더 마음이 흡족하고 기쁩니다. 다른 외도들은 저를 제자로 얻은 후에 시아 대장군은 우리 제자가 되었다. 라고 온 외살리에 리차이족이 세운 나라의 수도가 외살리입니다. 그 외살리에 깃발을 들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존께서는 심사숙고해라. 당신같이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아까 기회했지만 또 두 번째로 세존께 기회하였고 법과 비구성가에 기회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세존께 기회하옵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제가신자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말이 참 놀랍습니다. 시하여 그대의 가문은 오랜 세월 동안 니간타들을 위하여 준비된 우물물이었다. 그 당시에 이 우물물,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근거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니 그들이 오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음식을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걸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라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아 대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방금 세존이 하신 그런 말씀으로 저는 더욱더 마음이 흡족하고 기쁩니다. 저는 덕기를 막 뜯어내는 말이죠. 사문고따마는 이런 말을 한다. 내게만 보시를 해야 된다. 남들한테 보시하면 안 된다. 내 제자에게만 보시해야 된다. 남의 제자한테는 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불교만이 진리다. 뭐 이런 거겠죠. 부처님한테 그 제자한테만 보시하라고 나는 들었는데 놀랍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뜯어내는 말이 또 내게 보시한 것은 큰 과보가 있다. 남들한테 보시한 것은 과보가 없다. 내 제자들에게 보시한 것은 큰 과보가 있다. 남의 제자들에게 보시한 것은 큰 과보가 없다. 라고 말한다고 난 지금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간타한테 계속 공량을 올려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세종께서는 제게 니간타들에게도 보시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입니다. 하면서 세존이시여 세 번째로 귀해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사람을 만나면 그에 맞게 가르침을 주세요. 시아 대장군한테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하세요. 순차적인 가르침은 항상 이겁니다. 보시의 어떤 공덕. 보시. 보시를 했을 때 어떤 공덕이 있다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것에 어떤 공덕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보시와 계를 지키면 천상에 난다 하는 그런 보시 지키고 개 지키고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가르침.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들이 어떻게 위험한지 또 어떻게 위험한지. 그 다음에 어떤 오염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을 떠난 그런 출리의 공덕에 대해서 가르침을 차근차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듣고 시아 대장군이 마음이 준비가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장애가 없어진 것을 보시고 마음의 굳건한 믿음이 생긴 것을 아시게 됐을 때 사성제를 가르치세요. 고진멸도 있죠. 이 불교의 가장 핵심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8정도인데 그 가르침을 펴시니까 그 자리에서 보통은 이 표현이 있으면 예류자가 된 겁니다.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지 모두 멸하는 성격을 가진 법이다. 라는 그런 티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시아 대장군에 생겼다. 이 말은 예류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어떤 딱 견해가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예류자가 시아 대장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아 대장군이 부처님께 공략 요청을 올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할 땐 보통 침묵으로 해요. 그래 내가 가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아 대장군이 부처님께 공략 올릴 고기, 신선한 고기 이런 거 좀 알아보라. 그래 했습니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 소문을 들은 니간타들이 막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오늘 시아 대장군이 크고 살찐 짐승들을 잡아서 사문고타마를 위한 음식을 만들었다. 사문고타마는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걸 알면서 먹는다. 하면서 막 소리치고 다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음식 공략을 받을 때 뭐든지 받으십니다. 그런데 세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삼부정육이라 해서 세 가지 깨끗하지 못한 음식이라고 해서 그거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비구들이 공략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주려고 어떤 생명체를 죽이는 걸 내가 봤다. 그럼 그 음식은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보지는 않지만 소리를 들은 겁니다. 나를 주기 위해서 어떤 생명체를 잡는 소리를 들으면 그건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지만 추정컨대 나를 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공략을 올리기 위해서 죽였다. 그럼 그것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음식을 그할 때 생선 같으면 강에서 잡아 올려서 죽은 것 중에서도 좀 싱싱한 거 이런 것들을 대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시아 대장군이 하는 말이 흔들림이 없죠. 그 존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성가를 비방해왔지만 근거가 없다. 내가 직접 이래 보니까. 또 헛되고 거짓이고 사실과 다른 그런 비방을 해가지고는 세존을 해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죽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신선한 걸 찾은 것도 그냥 이래 죽여서 찾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렇게 시아 경이 끝나고 요거가 조금 비슷한 경이 있어서 약간 소개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외란자라는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곧따마 존재요. 사문 곧따마는 넓고 나이 들고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낸 노세한 바라문에게 인사를 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맞질 않습니다.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예의가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바라문이요. 나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하고 사문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하고 이 세상에서 3개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욕계, 세께, 무색계. 이 세상에서 내가 인사를 하거나 또 내가 반기거나 자리를 권해야 하는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보지 못했는데 내가 이 열애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절하고 또 자리 권하고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머리가 떨어진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맞지 않은 걸 하면 그 사람의 머리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그때 열애는 그런 자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고 곧다마 존재는 맛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소개한 걸 쫙 다 이야기해요. 하는데 맛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앞에 소개한 경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떠도는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곧다마 존재는 맛이 없는 분입니다. 하니까 이 바라문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맛이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상이나 듣는 소리 그러니까 형상, 소리, 냄새, 맛, 어떤 감촉이 있죠. 그런 감촉의 맛을 열애는 제거했다. 그리고 부리를 잘랐고 줄기만 나면 야자수처럼 나는 만들었다. 그런 어떤 대상에서 나는 맛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곧다마 존재는 맛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외란자 바라문이. 곧다마 존재는 재물이 없다.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니까 또 어떤 사람이 바른 이유로 그런 말을 한다면 이런 이유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할 거다 하면서 나는 아까 말한 형상이나 소리나 냄새, 맛, 감촉의 재물을 다 없애버렸다. 그 가지고 뭘 추구하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 시아경에서 나온, 시아대장군이 경에서 나온 그런 쭉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앙구따라 니카야에 제가 볼 때는 시아경이 3개가 있는데 다섯 모음. 그러니까 이 앙구따라 니카야가 법수별로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다섯 개의 법 모은 거, 여섯 개 모은 거, 일곱 개 모은 건데 지금 소개하는 건 일곱 개 모은 거고 이 다섯 개 모음 경도 이 경처럼 보쉬에 대한 경인데 약간 성격은 다른데 이게 일곱 개 모음이기 때문에 이걸 좀 소개할 겁니다. 이제 시아가 부처님 제자로서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지금 여기서 내가 스스로 보아서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시도 많이 하고 보시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래야겠어요. 시하여,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대에게 물어보겠다. 그대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설명해보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아주 인색하고 또 비방을 일삼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걸 좋아한다. 이 두 사람이 있다. 이 경우에 이 아라안들은 누구를 먼저 연민하겠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라안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은 아라안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드물게, 아주아주 드물게인데 그런 아라안들이 누구를 먼저 연민하겠냐. 하니까 시하가 하는 이야기, 당연히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연민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시하여, 아라안들이 누구를 먼저 방문하겠냐.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당연히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을 먼저 방문합니다. 아라안이 방문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보시를 받을 때 아라안들이 누구의 보시를 먼저 받겠냐. 하니까 그런 보시를 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의 보시를 먼저 받는다. 그러니까 아라안들에게 보시한다는 건 큰 공덕이 있거든요. 또 아라안들이 법을 설할 때 누구한테 먼저 법을 설하겠냐 하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라안들이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누구에게 좋은 명성이 따르겠냐. 그러니까 이제 평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의 하는 사람한테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중에 들어갈 때 그것이 뭐 거사트리아 회중이든 바라문이든 장자든 수행자의 회중에 들어갈 때 어디를 들어갈 때 누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들어가겠나. 이제 하니까 또 당연히 믿음이 있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당당히 들어간다.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죽은 뒤에 누가 좋은 곳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겠나 하니까 당연히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보시의 결실에 대해서는 먼저 세존께 대한 믿음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섯 가지는 저 자신도 이 여섯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시를 행하는 그 보시의 주인이어서 아라한들은 저를 먼저 연민합니다. 또 저를 먼저 방문하고 저의 보시를 먼저 받고 저에게 먼저 법을 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한들에 대한 이 네 가지 그 다음에 저에게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다섯 번째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가 보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해 중에 들어가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는 믿음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이 여섯 가지를 그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존께서 보시한 사람은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걸 제가 아직 천안통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였죠.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걸 보질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세존에 대한 저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명합니다. 아는 건 알고 또 모르는 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하다 하시하여 참으로 그러하다.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 하고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래 보면 아까도 우리가 아라한이 나오잖아요. 아라한도 나오고 아라한이 보시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니간타, 나타, 부타 니간타들의 우물이었다. 그래서 계속 보시해라. 그러면 법이 아닌 정법이 아닌데도 보시하는 게 그럼 의미가 있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는 경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쨰마니가에 있는 보시의 분석경인데 이 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 부처님의 생모는 부처님을 낳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동생인 이모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이모죠. 이모가 키웠죠. 키우다가 석가족이 멸망하고 그 이모가 비군이가 돼요. 마하 빠짜빠띠라는 비군이가 되는데 그 비군이가 부처님에게 손수 만든 옷을 보시하려고 가져오니까 부처님께서 성가에 보시해라. 그럼 그건 나한테도 보시하는 거고 성가에도 보시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안한다요. 개인을 위한 보시가 있고 성가를 위한 보시가 있는데 개인을 위한 14가지 보시가 있다 해요. 첫 번째가 열애아라한 정등각자한테 하는 보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벽지 불안태 그 다음 아란한테 또 아란과의 시련을 닦는 자 이거는 아란향이라는 뜻입니다. 아란과가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그 다음에 불안자, 불안향 불안과의 시련을 닦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일례자, 일례자의 시련을 닦는 자 그 다음 예루자, 예루자의 시련을 닦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한 번째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탐욕을 여인 이교도가 이교도입니다. 이게 불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열 두 번째는 그냥 행실이 바른 범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 세 번째는 행실이 나쁜 범부예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열 네 번째는 축생이 있는데 이 과보가 그런 보실 때 그 보답이 축생에 했을 때 100배 그러니까 한 것에 100배가 온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축생에 한다면 한 것에 100배는 보답이 온다. 그 다음에 행실이 나쁜 자한테 하면 1000배가 온다. 안 좋은 사람한테도 보시하면 엄청난 이득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실이 바른 자는 10만 배가 온다.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탐욕을 여인 이교도는 1000억 배가 온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교도라도 1000억 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간타나타부타한테 니간타들한테 해도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류가의 시련을 닦는 자 그러니까 예류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이거는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성가를 위한 7가지 보시가 있는데 부처님을 제일 첫째로 하는 비구, 비구니 두 성가에다가 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비구와 비구니 두 성가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구 성가, 비구니 성가 따로따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가에다가 이 사람들한테 이 보시하고 싶은데 몇 사람 좀 정해달라고 하는 보시가 있고 또 이 성가에서 아까는 비구, 비구니고 그 다음에 비구, 비구니 이렇게 있는 게 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미래세에 앞으로 세상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개행이 청정지도 못하고 법도 삿댄법을 가지고 이 가사도 온몸에 걸치지 않고 목에만 좀 이런 이상한 띠만 하고 둘은 일족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성가라도 성가를 위해서 그 개행이 청정지 못한 자들에게 보시를 베푼다. 그것도 성가라고. 그렇지만은 그 성가를 위한 보시는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하는 보시가 비록 이 부타인, 부처님이 나에게 하는 그런 보시가 성가보시 보다 적다고 절대로 나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시에 어떤 사람한테 보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웰라마경이라고 있는데 웰라마가 부처님 전생이에요. 부처님 전생에 엄청난 보시를 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정말 보시받아서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 엄청난 보시를 했다. 그런데 견해를 구족한 사람 그게 예루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보시에도 견해를 구족한 예루자 한 사람한테 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견해를 구족한 예루자 100명한테 하는 게 일례자 한 사람한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자, 아란, 벽집을, 열애, 등정각 그보다는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성가에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 짓는 거 있죠. 절 짓는 거. 절을 짓는 게 또 훨씬 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한 게 청정한 마음으로 불법성 산보에 기이하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이하는 것보다도 청정한 마음으로 이 계를 받아서 오계를 지키는 거. 이게 또 더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개 지키는 거 보다는 잠깐이라도 자의의 마음을 이래 진정으로 닦는 거. 이게 또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잠깐이라도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그런 관찰을 한다면 그것이 훨씬 과보가 크다. 이래서 과보도 초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구한테 진정으로 하나 보셔야 하면 100배 받는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이익되는 장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